제주를 가져봤다! 내게 가져봐라 헤어져마! 쇼라! 쇼라! 오케이 쇼라! 펄리스! 안녕하세요. 호쟁입니다. 3월 넷째 주 하이라이트를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은 주차장에서 매일매일 알바하는 호쟁이는 금요일날 결국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4월 8일날 지하주차장이 드디어 계약 해지로 쫄딱 망하니 다시 가수로 돌아가서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한 저는 이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모두 구독이나 해야겠습니다. 콜로콜로 컴퓨터는 준 시스템 콜로콜로 넷터 atau mail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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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